아 이거 하고싶다고 했네 아 이거 자리가 없다 다음에 헌신 뭐지? 뭐 이거? 헌신 알렉스트라자는 다 다음에 해요 같이 다음판에 헌신 알렉스트라자님 이거 지금 업데이트해야 돼가지고 등급전 이거 다시 생겼어요 그리고 저 이제 다시 배치해야되고 일반전도 있고 빠른대전 빠른대전 말고 일반전이 생겼어 일반전 해보죠 빠른대전은 그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싶은 캐릭터를 하다보니까 매칭이 좀 힘들어 근데 이거는 매칭이 더 빠르죠 왜냐면은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을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사실 빠른대전이 생긴 이유가 롤처럼 서로 다 미드가고싶어하는 사람들 그 매칭 서로 싸우니까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하자 해서 한건데 그게 또 폐해가 있었죠 그래서 잘 안잡혔죠 선발전은 그냥 해가지고 하는거야 그 롤 랭크 하듯이 이거 아야새 아야새 에이? 이거 이거 만화 캐릭터 아니에요? 되게 유명 캐릭터 아니에요? 러..러폭도..러..러브..러브라이브? 나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아야새에..에..에리? 아야..맞죠 아야새에리죠 되게 유명해 그거 러브라이브 아 이거 처음보셨어요? 이분 게임방송도 하시는구나 반갑습니다 어차피 4시까지 밖에 안할거에요 할로윙 하시고 할로윙 하시고 놀러오세요 중조 보통 목요일 금요일 방송 많이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중에 하나 한 번 하고 저격당했다 아야새..아야새에리 이거 같이 적혔네 수..수박겁탈기 이것도 어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격당했어 아 나 이거 바꿔야되네 이거 4일차 아 5일차지 이제 5일차 5일차 시간 지났으니까 5일차 세상에서 그 면이 제일 쉬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면이야 아무것도 안하고 운동은 움직여야죠 그 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면이 지나봐요 음 물을 많이 먹어라 알겠습니다 저 금에 없어요 안 샀어 이거 하면 되나? 영원의 전쟁터? 아 다 고를 수 있어요? 근데 나 금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? 금에 한 번도 안 해봤어 오버원치 이벤트 아직도 돼요 지금 히오스 하시면은 오버원치 이벤트는 그 계속 하는 거라서 그 뭐 아 이벤트 다 시간 그 기간 다 지나갔겠지 하고 그 하실 필요 없어요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셔도 돼요 공짜로 트레이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스 하시는 분들이 그 검증했어요 히오스 트레이서를 했더니 그 오버원치 할 때 트레이서가 제일 쉬웠대 그 연습도 될 수 있죠 공짜로 연습할 수 있어요 사기 전에 좀 미리 데모판으로 해볼 수 있다 영원의 전쟁터에서 자가라 줬나? 아 ㅇㅋ ㅇㅋ 빡빡이 디아블로 디아블로 원탱? 저쪽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쪽이 들어오는 조합이 아니에요 상대편이 그리고 들어오는 조합도 아니고 우서가 지속? 그 싸움에 능한 것도 아니야 제라투리 뒤에서 리밍하고 이거 크로미를 따야되는데 루나라랑 어차피 저쪽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크로미가 그 원거리가 되니까 리밍하고 그 나는 우리 딜러를 지켜주면 돼 내가 들어갈 필요 없어 1 4 5 9 3 2 2 3 아 이게 합쳐졌네? 완벽한 폭풍이 좋다 이거 좋아졌다 오 얘가 술탑? 아니 아 아 이거 망치 날렸어야 하는데 당황해가지고 아 망치 날렸으면 됐는데 아 당황했어 잡어 잡어 너무 깝쳐 디아블로 너무 깝쳤어 아 아 오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Q. 에어컨 얼마나 많이 수납을지? Q. 에어컨 안나오는게 좋지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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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다 아아 아 오랜만이니까 하나도 못하겠어 무라딘 형 미안해 아 이제 감이 온다 감이 온다 이제 감이 와 아 마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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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색 아 난 중성의 방문을 향해 이루다 잡아 잡아 좋아 형도 오버워치 무료 다운 하려고 휴어스 하시나봐요 저도 하고 있는데 12판 남았네요 정상인이라면 2만 게임을 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도 휴어스 30판 하고 오버워치 공짜로 합시다 아씨 큰일 이거 먹지 이거 먹으러 왔다 아이제 가면 가면 이제 가면 이거 디자인 바뀌었다 이거 10판 security 10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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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아야죠 전략을 변경할 시간입니다 내가 우리가 많이 죽였네? 많이 팼네 저 10렙 10렙 10렙이야 10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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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렙인데 왜 그 싸우는거야 10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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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 꿈쓰고 이건 좋아 나쁘지 않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부셔 부셔. 좋아. 좋아요. 걸고. 예정된 것보다 너무 약한데. 빨리 피 치는 것 같아. 얼추 피배자인데? 예정된 것 같아. 예정된 것 같아. 예정된 것 같아. 저기 가야되는데? 여기 가야되. 예정된 것 같아. 아이씨. 왜 이걸 때리고 있어. 예정된 것 같아. 예정된 것 같아. 여러분, 총이 난다. 나 예정된 것 같아. 저거. 오행. ㄷㄷ 아이고 먹어버렸다 이거 아씨 물 먹어버렸어 찾았지? 손이 안 빠졌지? 꾸물꾸물 잡았어 저거 개쎄 마나가 없어 너한테 회개하거라 망마이여 개쎄 개쎄 저 못하는건데 지금 계속 우리도 막 그거하고 상대도 그거하고 여기서 상대편쪽으로 가야하잖아 우리편 우리꺼 지켜하잖아 우리꺼 지켜야돼 우리꺼 어 저거 모르겠네 나한테 1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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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집에 가고 있는데 정화할 것이다 지옥의 종자여 아이씨 우리 다 썼네 갖다 버렸네 저 아이씨 우리 그 타워상태가 안좋아가지고 갖다 버렸네 여기가자 이거부터 먹지 공룡 아이씨 아이씨 고마워 흠 버렸네 체라툴 없을때 붙으면 좋은데 아 리밍이였구나 아 그러네 우리가 앞서고 있네 레벨 우리 버티다가 20렙 때 싸우면 되나 터뜨끈 밀면 끝나지 않나? 쭉 밀어 쭉 밀어 아 림이 없네 이겼다 이겼다 이겼네 리밍이 집에 갔었어 리밍이 안 막았으면 졌나? 접속상태 안좋았어 좋구요 내 딜은 별로 못넣네 디어블루는 원래 딜좀 나와 내가 딜을 별로 못넣다 루나라가 되게 잘넣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